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연입니다. 민선 7기 오고돈 부산시장의 임기가 이제 100일을 딱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일단 시민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평가. 반대로 뭔가 본인의 선명성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기에는 많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호평입니까? 호평입니까? 네 분과 함께 지난 100일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웅 자유한국당 부산시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웅입니다. 이어서 노기섭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네 분이 생각하는 100일에 대한 남다른 소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0일을 어떻게 보셨는지. 자 일단 김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민선 7기 100일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보면요. 민선 7기 17개 강력단체장 직무 수행 지지도를 보면 오고돈 부산시장이 38.5%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임 시장도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오고돈 시장님 역시 첫 시정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 않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고돈 시장님의 현재까지의 어떤 평가를 보면 무엇을 하겠다 또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 거로 그렇게 봐집니다. 김해 신공항 정책이라든가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2030 등록 엑스포 문제 중앙버스 전용 차로 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그런 면이 보여지고 어쨌든 민선 7기 100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고돈 시장에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정책이 아직은 잘 안 나타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아직은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리고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는 이걸 반증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노 의원님, 100일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촛불 혁명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의가 바뀌었습니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분의 임시회를 통해서 부산시를 바라봤을 때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확고한 건 알고 있습니다. 변화와 소통이라는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이 100일 동안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시민들께서 더 많은 지지, 응원을 붙여주시면 새롭게 부산을 바꾸는 데 이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그렇다. 준비기간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차 교수님, 지난 100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100일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님의 전체적인 공약을 어떻게 실행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아직은 제대로 전체적인 그림이 안 짜인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은 저는 그닥 그렇게 쉬운 평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00일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문신안에 나오는 웅녀도 100일 만에 사람으로 현신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100일은 긴 시간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촛불 탄핵경국을 통해서 거쳐 나온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방정부 아닙니까? 그럼 시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런 기대에 의해 부응하는 어떤 가시적인 조금 뭔가를 보여주는 건 조금 초반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서병수 시장 체제나 아니면 허남식 시장 체제와는 다른 어떤 시민소통의 어떤 모습들을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양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오거던 시장의 100일. 저는 기대와 부족이라는 두 단어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년 만에 지방정권이 처음으로 교체되어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 그러니까 오거던 시장과 부산 시장에 거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일을 좀 살펴보면 그 기대감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을 못 미치는 좀 근거를 제시해 본다면 지난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부산 시민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그리고 열망으로 주인으로서 시정 참여에 대한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 시정을 혁신하겠다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를 시의에 떠물려서 한다든지 좀 시정 혁신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시정 혁신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이나 인사의 혁신.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만의 그리고 이재명 시장만의 도지사만의 어떤 고민과 경험이 묻어나온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오던 시장 아직 이런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인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바뀐 이 정권이 아직까지는 시민들한테 기대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기대는 하고 싶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백일에 대한 평가는 간략하게 듣고요. 일단 오거동 부산시의장이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14 공동선언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에 다녀왔는데 이걸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고 좀 급작스럽게 다녀온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일단 보셨는지 간략하게 좀 여쭙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시의회에서도 지금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이 평화공전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부산도 동북아시아 해양수도의 중심으로서는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뜻밖이지만 저는 북한에 방북한 것을 정말 환영하고 있고 동북아가 실제로 새로운 기점으로서 부산에 가지고 있는 위상이 볼 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계획에서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희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 의원님, 좀 다른 의견이시겠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한 100일 정도 된 시점에서 갑자기 방북을 했다 하니까 저도 금시초문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부산시 현안들이 많이 쌓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좋게 해석을 한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유라시아의 관문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갖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공개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준비 없이 간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급작스럽게 뉴스가 나와서 그런 의견도 있다. 알겠습니다. 양초장님. 좀 급작스러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부산이 해양 물류의 어떤 대한민국에서 시발점이라는 점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철도의 또 시작점이란 이런 점에서 오거돈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셨을지 않을까라는 추측과 함께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전 노무현 정권 시기 때 경남도 같은 경우는 통일 딸기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부산도 좀 막연한 평화 아니면 교류가 아니고 좀 직접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하는 이런 첫 출발점이었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전 같은 경우에는 남북정상회담 때 따라갔는데 이번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갔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그런 밑거림은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월드컵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하고 다양한 종류의 국제 경기 이런 것들을 또 개최할 거고 큰 종류의 국제 회의 같은 것들도 있겠죠. 남북 문제를 다루는 그런 것들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부산이 어떤 마이스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 산업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산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저는 보관은 조금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같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한번 갔다 오시면 이런 종류의 이제 저분 왜 갔다 오셨나 이런 후심을 갖는 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종류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종류의 SNS 미디어들을 통해서 좀 활발하게 알려나가는 그런 소통들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된다면 좀 불필요한 오해들이 많이 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SNS로 소통하기 좀 부족하다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과 부산의 어떤 규모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거의 50만에 달합니다. 팔로워가.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한 30만 되죠. 그런데 사실 김경수 지사는 되게 젊은 사람 아닙니까? 오고돈 시장에 비하면 사실은 대개 정치적인 경쟁이나 이런 게 되게 짧은 분이죠. 그런데 그분만 해도 한 2만 6, 7천 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고돈 시장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몇 명입니까? 6,700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그리고 보통 달리는 댓글도 100개를 안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뭘 의미하는지를 좀 잘 생각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은 요즘은 이런 오프라인의 공론회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온라인의 공론회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가고 그걸 주도해 나가면서 자기의 좀 입지관이나 존재감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확실하게 뭘 바라는지는 알 수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쭉 매일매일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댓글이 적어도 100개나 50개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는 딱 있어요. 그런 소탈한 행보를 보였을 때. 이런 것. 그런데 과거와의 단절을 하겠다. 이건 확실하게 자기 의지를 명력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10월 1일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댓글이 거의 한 340개까지 갔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빈실 개방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의 좋아요가 500개나 붙었어요. 거의 오거동 시장님 페이스북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죠. 이런 것들은 부산 시민이 뭘 바라고 있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뭔가 저는 그런 온라인의 소통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소통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부산시의 의회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온라인 소통에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나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님이나 이렇게 도지사님이랑 단순하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임자이시였던 서빙두 시장님하고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건 소통입니다. 사실은 부산시도 지금 현재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의 소통, 행보를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순 SNS 팔로워가 몇 명이냐, 댓글이 몇 개냐 이런 걸로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단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역시 저희 곁들여 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사안을 놓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정책이 바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RT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는 이제 끝나가고요. 그런데 오페라하우스는 공론화위원회를 할 것 같더니 다시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해수, 담수화 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한다고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괜히 문제만 일으킨 건지 아니면 정말 시민과 소통을 한 건지 네 분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론화위원회 활동. 네, 지금 현재 우리 오그던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오페라하우스라든가 BRT, 해수, 담수화, 가득신공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로 이렇게 지금 이제 공을 돌리고 있는 게 좋은 의미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게 어떤 특정한 분들이 너무 주장이 강해지고 또 경우에 따른 선결론을 내놔놓고 후 공론화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고 추가적으로 또 사실상 이런 부분 말고도 공론화에서 조금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동부산 관광단지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동안 그다음에 북한 카지노 도입 문제, 원전 문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우리 부산시 현안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기회를 또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전 문제로 한번 공론화위원회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1호기에 대한 문제이지만도 우리 부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원전이 한 10기 이상 밀집되어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요는 공론화를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방치하고 공론화를 안 해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 경도되어 있다 보니까 논란만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요네요, 어떻습니까? 공론화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진짜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책적 판단,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걸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질입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는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혀 공론화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페라하우스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BRT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기 때문에 그 과정 집행, 서병수 시장에서부터 높여오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준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의 공론화는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안사마다 다른 것이지 모든 문제를 공론화시킨다, 공론화 안 시킨다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BRT의 공론화 같은 경우는 전입 시장에서 데려온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 지금 공론화 과정을 추진 안 했으면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 같습니다 한 템포를 숨죽이면서 한 번 정도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BRT 공론화 장은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정에 대해서 오페라하우스는 시장이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BRT는 잘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네요, 긍정적으로 BRT를 공론화했던 과정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결정 과정 속에서 첫 번째가 과연 우리 부산 시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고 있었느냐 오페라하우스가 정말 필요한가?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제적 타당성 문제입니다 경제 수익 편익 분석이라고 BC 분석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부발연에서 연관 자료에 의하면 0.54가 나왔습니다 가입이 1위 안 되면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 또다시 부발연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0.9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은 막대한 부산시에 대한 재정을 부담한 게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시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저는 일단 공론화라고 하는 게 태어나는 기본적인 배경이 저희들이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으로 정당이 책임지고 하는 책임 정치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실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한 방편으로 사실 참여민주주의나 아니면 숙이민주주의 같은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들어선 게 공론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어디 막 진짜 약방의 감축처럼 써서는 안 되기는 하지만 공론화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다 문제는 그 공론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의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기술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보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공론화 자체를 그렇게 배관시하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가 어떤 사안을 그럼 공론화하고 어떤 사안을 공론화하지 않을 건가를 선택적으로 할 문제는 저는 굉장히 아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골치 아픈 거는 그냥 시민들에게 떠넘겨버리는데 사실 시민사회는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분열될 가능성이 더 많아져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저는 선택할 때 조금 그때 진짜 정당의 책임 정치가 필요한 거죠 정말 골치 아픈 문제고 이해관계가 너무 깔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책임지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반드시 가벼운 문제들은 그냥 공론화 안 하고 공론화 안 하고 아주 복잡한 문제들만 그냥 그렇게 한다 이렇게 정해진 산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론화를 좀 바라보는 입장을 조금 더 조금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정말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기 어렵거든 저는 아예 그냥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예 부산이 치고 나가서 시민의회 모델 같은 것들을 받들어서 호주 같은 데서 하는 시민상원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결정 못하겠거든 시민의 정확한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방식으로 가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한 가정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공론화 과정들이 왜 생기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전부터 정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가치안에 의해서 반영되고 부산시가 나가야 방향을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놓아야 되고 그 과정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의 얼마만큼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에 한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방금 이럴 때 우리 PRT 가정방을 보더라도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부산 시민들과 얼마만 소통을 했느냐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전임 서병수 시장 때에서 시행을 했지만 서울 같은 박원수 시장 같은 경우는 몇 가지 PRT 할 때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4차선 이상 하루에 연간 통용되는 게 150대 이상 그리고 일반 차량의 소통이 적을 때 이렇게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이런 규정을 정하고 시민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입안한 과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불구하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과정들 속에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오페라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얘기를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부득이 정권도 밖에 없고 부산시장도 밖에 없고 새롭게 변화를 원칙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저는 공론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현안 상황을 다른 지자체에 그냥 단순 비교하기 쉬운데 이전 시점과 비교하면 훨씬 나아졌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네요 양 사무초장님 저는 공론화 위원회라는 특수한 특정 단어를 제외한다면 공론과정은 어떤 정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BRT 같은 경우에 오거돈 시장이 정치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이런 의도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 위원회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권고는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내리는 겁니다 그 시장이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부산시와 부산시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라든지 BRT라든지 아니면 기장의 수담수 이런 문제들은 앞 전 두 시장 때도 되게 논란이 많이 됐고 찬반이 나뉘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과 평가 이런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거돈 시장과 부산시가 정책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규모의 사업이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공론이나 의견 수령 과정 아니면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정말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에 필요한지 그리고 부산에 지어져야 되는지 개별적인 오페라하우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시장님들이 전부 다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해오셨습니다 문화도시 부산에 맞게 지금 부산의 문화 실태가 어떤지 기초공연 예술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이 좀 먼저 선행돼서 조사가 돼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선행된 조사 속에서 부산에는 어떤 기초예술 공연 분야가 필요한지 그리고 부산시는 어떤 지원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동의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문화는 어떤 것인지 이런 논의가 좀 필요했어야 했는데 앞 시장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지금은 그런 거를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보여지고요 BRT 같은 경우는 가치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찬반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BRT 정책에 지금 묻고 있는 거는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진행돼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이후에 내성교차로부터 서명까지 BRT 구간을 중단할 건지 재개할 건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BRT 공론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교통정책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은 필요한데 그게 꼭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과 의견 청취와 의견 수렴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과 방식들을 이제 처음으로는 공론화 위원회를 했지만 이후에는 그런 방식과 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페라하우스 공론화 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괜히 놀람만 더 일으켰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BRT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 위원회 절차에서 반대하는 공론화 위원회 그러니까 중단을 주장하던 공론화 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또한 이 절차 사고로 좀 껄끄럽군 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후에 공론화 위원회를 하더라도 이 절차나 어떤 문제를 할지 굉장히 더 고민만 많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 의원님 발언기 한 번 더 드리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론화 위원회라든가 공론화 과정을 사실상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먼저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는데 저도 취지는 100% 좋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도 문제는 이 공론화가 먼저 결론을 내놔놓고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따르는 어떤 이런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좀 이 공론화 자체도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가 한 번 재점검을 해보자 라는 결론을 먼저 내놔놓고 거기에 따르는 공론화를 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차라리 더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결론을 먼저 내놔놓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런 과정,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결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공론화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예전에 하듯이 시에서 옛날에 위원회 운영하듯이 결론 내놨고 위원들에 그냥 방망이만 두드려달라 그런 식으로 저는 끌고 가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내부에서 공론화 과정 자체는 저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BRT 공론화 같은 경우에도 교통국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BRT, 기장해수 담수는 기존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공무원들은 다 기존대로 가자는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장해수 담수 같은 경우는 시장님과 시의회에서 공급을 하지 않기로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그게 확정이 된 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나 아니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일시 중단이다 내지는 이 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 앞으로 기수담수화나 해수담수화가 어렵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공무원들이 사실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의 지나친 개입이 공론화를 오히려 막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더 부추기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BRT 공론화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중립적인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하우스하고 기장해수 담수는 여전히 공무원들의 어떤 좀 진행의사가 너무 강구해서 좀 시민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고 먼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왜냐하면 각자 결론을 냈다라는 측면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냈다라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디에 좀 더 약간 경도돼 있다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평가하고 넘어가고요 문화행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상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오거돈 시장은 사과도 몇 번씩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위원장을 기습적으로 내정하면서 이게 또한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총회를 부산국제영화제 뒤로 밀었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게 맞은데 이게 언제든지 논란의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차 교수님부터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오거돈 시장이 항상 이야기 취임하시면서 혹은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들이 비프는 제대로 살려야 된다 그런데 비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8.1의 원칙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입장이 바뀌어 놓고 보면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달콤한 유혹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의 철학적인 의지를 관철시켜서 아쉽지만 정말 자기 손에서 떠나보내는 그런 저는 결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제대로 된 결단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지 않는가 왜냐하면 비프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는 부산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놓치면 사실 부산이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고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저는 정말 민간의 지원 중심으로 가고 정말 간섭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부산시 부산시장이 당년직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종류의 직책들에서 저는 문화 부분은 사실 정말 다 빠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그냥 위원장 그냥 당년직 위원장에서 다 빠지고 그럼 지금서만 위원장도 내정을 처리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냥 정말 좀 내부에 문화계 안에서의 그냥 논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놔둬야 문화는 그렇게 해야 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리더십의 의지가 완벽하지 않으면 문화는 절대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비프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예양된 경우예요 지금 각종 민간위원회 축제와 관련된 민간위원회를 이사장이나 위원장직을 부산시가 내려놓겠다 오히려 조직이 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혹시 그게 줄어들까 걱정이 돼서 오히려 좀 반려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는 상황이고 영상위원회 문제를 좀 살펴보면 일단 영화인들이 위원장을 빨리 선임해달라는 이제 요구들은 있었습니다 영화인들 내부에 그런데 이제 영화인들이 주장한 것은 공개 모집을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부산시는 이제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개 모집을 하지 않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 영상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들의 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틀에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빨리 뽑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이 선임을 했고 하지만 이걸 영상위원회 하나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다 관할하고 있고 부산시장이 선임하는 위원장 문제를 그럼 공개 모집으로 전체 다를 돌릴 것인가 그럼 그렇게 공개 모집으로 다 돌렸을 때 부산시장의 인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랑 저는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직을 부산시장이 선임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과정을 그쳐서 그리고 어떤 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하고 어떤 위원회는 계속 부산시장이 임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와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영상위원회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지 못하고 좀 급하게 위원장을 좀 선임한 그런 데서 오늘 좀 잡음과 두 분이 이 결론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다 잘못됐다라는 결론이지만 한쪽에서는 문화 쪽의 위원장들은 전부 놔라 아니다 전체 위원장을 다 놓고 임명할 위원장과 공모를 할 위원장을 정확하게 정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군요 저도 이제 시의회 아니면 시민사회 아니면 그 분야의 위원회의 어떤 전문 분야분들과 좀 논의가 먼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기 팔이 가고 싶은 본능은 저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오그동 시장님께서 향후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켜될 몇 가지 원칙들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양민수 초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일 먼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의견을 들여야 한다는 것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계속 견제하려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원칙적인 부분을 지켜라 원칙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분이 허물을 짓고 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꼭 마무리는 잘 돼야 한다 냉정한 평가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위원회 문제, 영상위원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위원장은 부산 영상인들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뭐냐면 대한민국 영화인들을 대변하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아시아, 국제영화제기 때 아시아와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원칙을 잡아주시면 그 속에서 공부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건데 이러한 나름대로 원칙과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역시 다르지 않은 의견인데 김 위원님 발언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차 교수님 생각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영상위원회 위원장 선임 관계도 결국은 부산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위원장 선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전임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유발로 시켰고 현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가정들이 이렇게 보면 어쨌든 부산시가 문화행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갈등을 부추겨 오는 그런 측면이 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대로 이런 것들을 갈등을 문화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한 인사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행거는 철회를 하고 다시 아까 우리 노기섬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에 최고의 자격이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출발하는 영상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는 네 분의 의견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기업 낙하산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애써 인사검증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나름대로의 업적이라면 업적일 수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떤 분부터 한번 말씀을 열어볼까요 노 위원님 발언기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명칭부터 말씀을 드리면 명칭에 있어서는 인사검증 제도라는 자체가 약간은 어감이 좀 그렇다 그냥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잘되냐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확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사도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능력이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옳으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법에서 개정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 시 외에서도 이걸 통해서 청문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도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시와 우리 시의와 상승협약을 통해서 진행된 겁니다 타시도처럼 상승협약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늦은 측면이 있었지만 전체로 수용해주는 데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있고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6개 공사공단 사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지금 요청서가 오면 20일 전으로 해서 아마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사검증 문제는 제가 지난 4년 전에 시의 공기업 특위를 운영할 때 직접 참여를 하면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캠프 인사 등등 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권고도 했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관행적으로 그동안 내려오던 것이 오거돈 시장님이 다시 새로 취임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시정질문자로 나서가지고 거기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고 오거돈 시장님은 처음에는 별로 그런 생각을 별로 많이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산시가 13번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물론 법 테두리에서는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노교섭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만도 그래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이미 설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한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 제가 주장할 때는 출자 출연기간까지 모두 포함한 인사청문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는가 어쨌든 6개 공사 공단만 하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부산시 공무원과 부산시의회가 실무협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장의 보좌관이 참여를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당 의원들의 미리 사전에 원내 교수단체 간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인사검정위원회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켜볼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직접 참여는 안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울 것이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후차적인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검정위원회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지금 부산시의회에서 인사검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우리 김진옥 부회장님께서 약간의 임자에게 약간 착오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 혼자만의 특별 인사검정위원회를 구성한 건 아니고요 제가 같이 어차피 같은 기획행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전날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270위의 임시의 마지막 건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구성을 같이 하기로 해놓는데 그때 몇 분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다 합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두 분이 참석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끝까지 안 하고 우리 김진옥 부회장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양보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셔가지고 보이콧을 전환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인사검정특별위원회가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13번째이지만 이때까지 안 해오던 걸 도입했던 자체에 저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걸 경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점 발견하면 다시 또 상승협약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말씀하신 출자, 출연기간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더 중요하겠지만 시내에서도 시와 부산시의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시장이 공언하고 나갔다면 이 정도 인사검증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부침을 겪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보은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기업 인사들 중에서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 그리고 본인에게 도움을 줬던 인사들이 다방면에 포함돼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코드 인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는 언론이 너무 이렇게 그걸 아주 배관시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옛날에 나왔던 역관제라고 하는 방식대로 정말 자기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다 들고 와서 그걸 거의 공무원들로 만들고 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은 폐해가 많죠 그렇지만 사실 선거 캠프에서 자신의 공약들을 제대로 정말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저는 뽑아서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대의 정치에서 정당 책임 정치 하에서는 저는 당연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무조건 배관시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 있다 다만 문제는 좀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좀 인력의 풀을 좀 넓게 잡아가지고 정말 내놔도 이렇게 자격 논란이 안 생길 만한 사람들을 뽑는 그런 어떤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정말 인사청문회 제도 갖고 이렇게 서랑설레하는 거 되게 우스운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럼 법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바꾸면 간단한 거예요 18대 국회 때도 했고 19대 국회 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또 내겠죠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안 높이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속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공청회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저희들이 22일 날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들과 그다음에 의장들이 합의해가지고 국회에 강력하게 거리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국회의에도 가지고 제발 이번만큼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 우리 시의에 의해서 불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몇 번의 건의를 드렸고 서울특별시의회는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들이 20일 올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촉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정말 필요하신 게 정말 삭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삭발을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은 현장 방식으로 바꿔버렸는데 저는 전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사전검증을 할 거냐 사후검증을 할 거냐 그다음에 그걸 또 조례 형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예규나 협약 형식으로 갈 거냐를 갖고 저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협약 형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보는 게 협약은 사실 협약일 뿐입니다 말의 약속일 뿐인 거거든요 전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좀 해서 부산시가 정말 서울이나 충남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사후검증을 하더라도 좀 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걸 택할지 아닐지를 고민은 저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도화 문제는 또 지금 주제상 좀 별개이기 때문에 오 시장님의 100일을 평가하는 거기에 맞춰서 한 마디 더 해주십시오 저는 하여튼 보은 인사에 대해서 사실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보은 인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인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하산이나 코드나 보은 인사는 원칙적으로는 반대지만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나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우리가 좀 그런 걸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제도가 마련될 필요인데 그 제도가 지금 현재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도입한 인사검증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앞서서도 말했지만 현재도 국회에 3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전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건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회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인사 문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지가 없다는 걸 표명한다면 이 법은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시기가 촉박하고 그다음에 지금 처음 진행하는 거라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6개 공견만 하게 됐지만 지금 부산 내에서 보면 출자 출연기간의 인사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과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지금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무는 첫 번째는 시장이 떠밀려서 했고 두 번째는 시의회 다수당하고 시장이 같은 당입니다 그래서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시의회 몫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시의회가 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제대로 지금까지 활용했으면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 다 요식적인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유록도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면접도 대부분 다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실효성 있게 임원추천위원회도 바꿀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 검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던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거쳤던 선임된 그리고 임명이 된 공개업 기관장들에 대해서 사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다면 낙마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시의회와 시장 그리고 시민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국회의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가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기섭 위원님께서 앞전에 잠시 착오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착오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 진행을 하는 과정이 여야 원내가 서로 형성이 돼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진행 과정을 협의를 하고 몇 명이 야당 의원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논의가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정해놔 놓고 위원회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협치를 하는 의회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당으로서 어떤 수적인 우세 그런 것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사청문회 내에 다른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하면 제가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사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본인사의 용어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직업에 맞는 직업을 능력을 먼저 보는 게 우선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인제풀이 많아져야 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양미수 최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임원추천위에서 시의의 몫이 3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 부산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그 기관에서 2명을 추천하면 4명이 됩니다 아니면 시의의에서 3명을 추천하면 자비 또 그동안 자유광보다 그 이전부터 계속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가 무형 휴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뭐냐면 임원추천위에서 몫을 달리하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의 몫을 늘려라 아니면 시장 몫을 줄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번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가 몇 번을 강력하게 예고를 해가지고 그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다 받았습니다 공개보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받아보면 이제는 예전처럼 해왔던 관행위를 벗어나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도 변화해야 되고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적절한 인사를 어떻게 검증할 때가 문제도 다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출자 출연 기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시의회는 그 인사청무특별위원회 외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사후에도 저희들이 이 조사위원회를 발동해가지고 문제지 되는 위원회가 출입자 출연 기간에는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가지고 시의회가 제대로 한번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김준호 부의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은택 대표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두 오해를 한꺼번에 제가 들으니까 누가 맞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사 절차나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은 좀 주목이 되네요 원성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좀 더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렸을 텐데 사실 물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낙동안 물 문제에 사실 그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시민단체에서 난리가 나서 그다음에 이제 TF팀을 만들었단 말이죠 간략하게 한 말씀씩만 시민단체에 계시니까 양철장님 말씀 듣고 차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 문제는 지금 이전부터 난강의 물을 가져오자 이런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장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협의 과정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로는 더 이상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물 문제를 공무원들 시장과 도지사 차원의 문제도 진행돼야 되겠지만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공감대 형성 그래서 서로서로 좀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차 교수님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지금까지는 위에서만 자꾸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남의 시민단체들은 지리산 때문에 만드는 거 다 이렇게 지금 그거 눈으로 보고 비판의 눈초로 보고 있는 거고요 남강물 때 갖다 쓰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위에서만 자꾸 이 고공 정치만 자꾸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좀 레벨 두 개를 동시에 돌리는 그런 형태의 상생협력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저는 오 시장님 쪽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낙동항물 문제를 상생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 발언을 두 분께만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들한테만 드리는 특권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거니까 두 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김 의원님부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게 아쉽습니다만 오거돈 시장님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민선 7기 부산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건설 해양수도 건설 이 슬로건대로 잘 마무리되고 달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런 취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의 차원에서 제가 또 부의장으로서 또 야당 의원으로서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산시민들께서도 민선 7기 오거돈 시장님이 성공해서 박수받는 부산시장이 되기를 도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산시에도 많은 시의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 의원님 오거돈 시장님의 캐치플레이즈가 부산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로 이 슬로건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생과 협치를 위해서 부산시장의 오거돈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 있고 그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의회도 변화와 혁신할 생각입니다 저희들 시의회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과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밥값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밥값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 굉장히 임팩트하게 들리네요 임기 100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오거돈 부산시장님의 지금까지의 시정은 그렇게 크게 후한 점수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도 다녀와서 시야도 넓어지고 또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부산시장을 쭉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좀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직하게 자신의 정치 자신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시장님의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